곤충은 짝짓기하는 모습을 야외에 운동 나왔다가 촬영하게 됩니다. 곤충도 자기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해가면서 짝짓기를 하네요. 짝짓기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또 회방을 놓고 있어요. 어떤 것이 암놈인가 순놈인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냐 싶네요. 뇌가 자열량을 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숨어버리네요. 그러면 다른 쪽이 사랑을 하고 있는 곤충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밑에가 있는데 위에는 확실히 보이질 않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보인 것이 한 마리 보이네요. 천천히 갑니다. 여기도 곤충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서 잘 마울란가 모르지만 아주 가깝게 카메라를 가깝게 돼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풀이 상당히 움직여요. 천천히 천천히 위로 올라가서 더 보여줄게요. 이 곤충은 지금 한참 사랑하는 철인가봐요. 사랑하는 철인가? 오전에 와서는 없더마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마리가 상당히 사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여기는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줄다르기를 하고 있는가 서로가 거덜치고 있는가 접촉 중이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접촉 중. 지금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한 마리가 더 오는가 봐요. 세 마리가 지금 치열한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가 봐요. 앞놈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경쟁이 시작됐는가 봐요. 벌써 생각보다 사랑을 빨리 시작했네요. 아주 사랑하는 속도가 방금 움직이더니 방금 사랑을 했어요. 아주 대단하네. 대단해. 식물이나 곤충도 자기의 유연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가깝게 들이대서 잘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곤충 사랑은 이걸로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